안녕하세요, 주니얼 타임스 히스토리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그렉 그르바만 웨슬링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어 두 개, 둘 다 동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to Steve이 되는데요. 스티브는 형용사로 경사 같은 게 굉장히 가파른 이런 거를 가파른 비탈기 이런 거에 스티브을 쓰는데 여기서는 동사입니다. 뭔가를 푹 담그다 라는 의미인데요. to put something in a liquid for a long time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어디 뭘 푹 저리듯이 담그는 거를 1차적으로 그런 의미인데요. 이러한 동사의 뉘앙스로 해서 steeped in something 하면은 뭔가에 굉장히 젖어든 여기에 깊은, 깊이 박혀있는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문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볼까요? to embody가 되겠습니다. 자, body로 만들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체를 만들어주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뭔가 추장적이거나 형체가 없는 거를 명확한 방식으로 제시해 주다 라는 의미로 일단은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뭔가를 구체화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자, 뭔가를 되게 현현시켜주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또는 포함하다 이거를 안고 가는 그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볼까요? Greco-Roman Wrestling, a sport steeped in history and tradition, traces its origins back to ancient Greece, as far back as 3000 BCE. 네, Greco-Roman Wrestling이란 스포츠는요. 역사와 전통이 깊은,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에 깊이 이렇게 담겨져 있었던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고 그 기원을 찾으러 생각을 해보면은 고대 그리스인데요. 그게 숫자로 따지면 무려 기원전 3000년 정도만큼이나 멀리 거슬러 올라갑니다. Featured prominently in the ancient Olympics, 그러니까 고대 올림픽, 그렇죠. 그리스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거기에서도 굉장히 두드러진 어떤 종목이었지만요. The sport became popular again in 1896 with the reintroduction of the Olympic Games. 자, 올림픽 경기의 1896년들 다시 소개가 되면서 또 인기가 다시 있게 되었습니다. In Greco-Roman Wrestling, competitors engage in a battle of upper body strength and technique prohibited from using legs for offensive or defensive maneuvers. 자, 이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레슬링이 여러 종목이 있는데 이 Greco-Roman형 레슬링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참가한 이 경쟁자들은요. 주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상체의 힘 그리고 기술을 사용한 이 싸움에 관여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lower body는 안 쓴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prohibited from 뭔가로부터 금지가 되어 있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다리, 하체인 다리는 공격이라든지 수비를 하는 그런 전략에 있어서는 전술에 있어서 사용이 금지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뚜렷한 스타일은 바로 이 뚜렷한 디스틱틱 스타일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종목과 구분되는 게 상체의 힘만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hrow라든지, 던지기라든지, 수플렉스와 같은 뒤에서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형태의 기술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데요. 이러면 이 레슬러들이 뭐에 의지해야 되느냐 to rely on 하면 뭐에 의지하는 건데 오로지 이거에만 의지를 한다는 거죠. 상체, 그러니까 팔, 몸통, 토르속 그리고 머리를 사용해서 이 매트상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한 것이 바로 그레코 로맨 레슬링이다. 자, 이와 같은 나라들이 현재 올림픽 경기에서는요. 그레코 로맨 레슬링에서 굉장히 상위를 점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한국도 기어 있습니다. 자, 이 스포츠의 기술적인 어떤 숙달, 그저 매스터한 것 그리고 전술적인 기교, 기술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의 청중조를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무엇이냐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의 그 몸의 힘이죠. 그리고 회복력의 정수를 이렇게 구체화,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말이죠. 자, 오늘은요.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뭐뭐가 깊이 뿌리내려서 박혀있는, 이거에 젖어있는이라고 할 때 스티브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